호남고속도로 상행선 버스 탑승을 위한 비하정류장이 24일 개통을 하고 승객들을 맞았습니다. 광주시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부지는 도로공사에서 사업비는 광주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을 받아 비하정류장을 개통함으로써 첨단 등 광산구 주민들은 광천동 종합터미널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상행선으로 가는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연간 6만여 명이 1시간의 통행시간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